목회다이터 연구소가 담임 목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%가 넘는 목회자들이 교회 공간을 빌려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목대원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교회 공간 일부를 정기적으로 다른 소형교회의 예배나 모임 장소로 빌려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그 결과 응답한 담임 목사 421명 중 82%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교회 공간 일부를 소형교회나 개척교회의 예배나 모임 장소로 빌려주는데 목회자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작은 교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